부동산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쏠림 현상과 매물 부족이 맞물리면서 쉼없이 오르던 전세 시세가 결국 지난 2022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전세값 시세 추이가 어떻습니까? KB부동산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전세 평균 가격은 2,41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에 비해 176만 원 오른 가격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평당 2,400만 원으로 웃던 것은 지난 2022년 12월 2,501만 원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6.06% 올랐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세값은 62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같은 서울이더라도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전세값이 많이 다를 텐데 지역별로는 추이가 어땠습니까?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세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초구로 3,76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강남구 3,628만 원, 송파구 34만 원 순이었습니다. 마포구, 용산구, 송동구 모두 2,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년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 4.54% 올랐습니다. 비수도권 5개 광역시와 비수도권 지역 전세값은 각각 1.17%, 0.19% 하락하며 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선호 지역의 전세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종민입니다.